자 이번 시간은 85페이지 특수콘크리트 파트 보도록 합니다 특수콘크리트 자 특수콘크리트 파트는 15회 때까지는 개별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것을 한문제화 내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공사를 전반적으로 내면서 총합문제 지문으로 이렇게 쓰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서중콘크리트하고 한중콘크리트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를 했죠 그러면 먼저 서중콘크리트가 먼저 나와요 서중콘크리트 그러면 서중콘크리트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회 때도 얘가 답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서중은 더울 때 지는 콘크리트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일평균 기온이 25도씨입니다 25도씨 초가 될 때 지는 콘크리트를 서중콘크리트 이렇게 칭합니다 더 있었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서중콘크리트는 자 주의할 점이 그죠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죠 수분증발이 빠르죠 응결경화는 빨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그래도 내부에 무엇이다 열도 생기는데 맞죠 소화열이 생기죠 그러면 건조수칙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균열이 생기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콘크리트의 비합은 소요강도면 워컵을 얻을 수 있는 범위에 단위수량은 적게 하고 단위시멘트 많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콘크리트는 다 이거에요 단위수량이 나오든 단위시멘트량이 나오든 많이 넣으라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얘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하고 수화 반응이 엄청 일어나겠죠 그러면 요리 많이 생겨요 그럼 건조수축이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좋은 콘크리트가 안되겠죠 그래서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대신 그래서 단위수량이나 단위시멘트량은 적게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 봐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7번에 보면 온도 낮추라 이거죠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재료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우니까 낮아질 수 있는 해주라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한중 콘크리트가 나오죠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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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라는 것은 술대 치는 콘크리트 한중이죠 그러면 한중은 그 기준이 일평균 기온이 4도씨입니다 4도씨 이하에 치는 콘크리트가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중 4도씨 이하가 개념이 됩니다 자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서나 다 또 단위 수량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적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한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평균 4도씨야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저의할 것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는데 재료의 가열은 그래서 이제 재료를 가열을 하겠네 재료를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 가열은 물이나 골제는 가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나 골제는 가열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멘트는 가열하면 안 됩니다 시멘트는 안 돼요 시멘트 가열은 안 됩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골제는 가열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라 골제는 그러면 골제를 불꽃으로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가열 형태를 써주자는 거죠 그 점 명심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4번에 보면 공기 연행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공기 연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나머지는 모르시면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 콘크리트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3번에 물결합제비는 모르면 기본이 60%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 탄산화치항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55% 수밀성 기준이다 그러면 50% 이렇게 가주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빙하학제를 사용하거나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다 그럴 때는 우리가 45%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경량골제 콘크리트 공사를 보도록 합니다 3번째 경량골제 이 경량골제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적인 측면에서 경량골제 그러면 얘는 경량골제를 사용하는 거죠 하산자관이나 흙탄부산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 경량골제인데 이 경량골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경량골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9번에 보십시오 9번에 경량골제 공거리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기 연행을 한다는 원칙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기량이 1% 크게 해요 12번 보면 공기와 관련된 거 9번 12번 기억하시오 경량골제는 거칠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나빠져요 그래서 시공연도를 증가하게 해서 공기량을 일반 골제 사용하는 거 1% 크게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공기량을 1% 크게 하는 거예요 1% 크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일 때 4.5%라고 했죠 그런데 경량골제 콘크리트는 5.5%가 되었죠 그래서 1% 크게 해요 크게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0번에 수밀성 기준이라는 조건이 나오죠 수밀성 기준은 안 나올 때 2번에서 물결합이 60%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밀성 기준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5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11번에 보면 슬럼프 값이 나오죠 슬럼프는 자극 알만 범위에서 작게 하면 되는데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대체로 50% 최소가 50%이 될 거죠 그리고 최대는 180mm 이 사이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치금 이게 최소치금 그래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었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4번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고강도 강도를 높인 거죠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는 강도를 높인 거예요 강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아직은 안 냈는데 고강도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라겠죠 그러면 그 강도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콘크리트일 때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다 하겠다는 거예요 고강도의 기준은 그런데 경량골제를 사용했을 때는 27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경량골제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이거는 경량골제를 사용했을 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장점은 강도가 커지겠죠 그런데 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점이 단점이 무엇인가 하재 약해져요 하재 약해져요 내하성은 떨어져요 고강도가 되면 불에는 약해져요 내하성은 떨어져요 강도가 커지면 내하성 기준은 떨어져요 그래서 철제 강제는 강도는 크잖아요 그런데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커지면 불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요 치성 파괴 성향을 때 치성 파괴 치성이란 것은 변형하려고 한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우리가 치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치성에 대해서 간략히 해주면 이게 치성이에요 제가 분필을 이렇게 어떻게 탁 파괴되는 거죠 이성질이 치성이에요 치성 그래서 치성 파괴 성향이 되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고강도는 강도는 커 대신에 연성은 떨어지죠 연성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해놨죠 고강도에서는 몇 가지 보면 그래서 1번은 봐두시고 4번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물결합 제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선을 고려해서 정하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정해 준다는 게 몇 프로라고 그래서 각자 정하라는 거죠 공사하시면서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5번은 꼭 체크하시고 기상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용이 되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고강도는 왜 그런가 공기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강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나머지 콘크리트는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고강도 콘크리트만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6번이나 7번 다 똑같아요 단위 시멘트량이나 단위 수량들은 크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게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6번, 7번이 적게 작게로 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페이지 88페이지 폭열 방지 방안을 해놨죠 자, 폭열이라는 것은 이게 폭열이에요 자, 콘크리트 내부는 일정 정도의 석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재가 발생한 그 온도에서 이 석기가 수증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이 수증기압이 크면 한꺼번에 폭탄이 터지면서 폭발합니다 이것을 폭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폭음을 내면서 탁 콘크리트 떨어지겠죠 탈락된 이것을 폭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폭열 방지 방안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은 50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면 자, 강도가 커지겠죠 원래 고강도는 40메가 파스칼 이상이 기준은 이거 이상이 고강도가 되는데 50메가 파스칼 이상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강도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 더 밀실해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밀실하지 않으면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너무 밀실하면 갇혀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폭열 현상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나와요 이거는 종합문제 나왔을 때 지문으로 언급됐던 거예요 프리팩트 콘크리트 자, 보통 콘크리트는요 위에서 수직으로 부어 넣잖아요 기본이 자, 그런데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구조물에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수 공사할 때 그건 안 되겠죠 보수 공사를 수직으로 타설할 수 없잖아요 기둥 보수하는데 위로 부어 넣을 수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안에다가 굵은 골재를 채워 넣는 거예요 자갈을 채워 놓고 특수 모루탈을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구조체 보수 공사나 수중 콘크리트 이런 데는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웠죠 그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재료 분리나 건조 수칙이 확 줄어요 결과적으로 균일이 적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밀성이 좋고 염류에 대한 내구성이 커요 그래서 교량 같은 데 있죠 바닷가 이런 데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 형태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A 콘크리트 A제 공기연행제를 넣어준 게 A죠 A 콘크리트 그래서 지금은 공기연행 콘크리트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A제 그러면 공기연행제를 사용해 준 목적은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A제를 첨가해 준 콘크리트가 A 콘크리트 공기연행 콘크리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물의 양을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임으로써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되고 물이 줄었으니까 공기수밀성도 증대될 것이고 물을 적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건조수칙이나 균열도 줄어듭니다 물을 적게 사용했으니까 수화 반응이 적겠죠 그러면 수화열도 적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사용했으니까 블리딩도 감소가 되겠죠 수분상에도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기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나중에 철근과의 콘크리트의 부착강도는 어떻게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초기에 많이 했었죠 최근에는 잘 안다 하죠 프리 스트레스 미리 우리가 압축의 응력을 가해서 콘크리트 인장강도 힘강도를 증가해준 콘크리트가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그래서 보통 줄여서 PS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PS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부제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프리텐션 만드는 방법에다가 프리텐션과 포스트텐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특수강을 사용해요 피아노선 보통 PC강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철근의 5배의 강도가 큰 철근이에요 이것을 프리텐션 미리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인말기에서 인장력을 가해요 잡아당겨요 그래서 인장력을 미리 가합니다 인장력 잡아당깁니다 프리텐션 인장력을 가해요 인장력을 가하고 나서 잡아당기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굳어버리겠죠 딱 굳은 상태에서 인장력을 제거해요 잡아당기던 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인장력 제거해버립니다 잡아당기던 걸 제거합니다 그럼 원상회복하겠죠 원상회복하려고 하니까 미리 콘크리트 압축력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거예요 압축력으로 이렇게 가해지니까 흰강도를 증가시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니까 압축력으로 콘크리트에 착용하지만 압축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강도를 증가해 준 콘크리트가 프리세스 콘크리트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 응력을 주어서 그 인장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의 콘크리트가 프리세스 콘크리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리세스 콘크리트의 보통 우리가 단점이 프리세스 콘크리트의 단점은 뇌하성이 떨어진다는 게 강도는 커지겠지만 불에는 약해져요 보통 철근, 뇌하성은 떨어집니다 이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재료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아노선, PC강선이 일반 철근이나 5배의 강도가 커요 그리고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개념 좀 기억하시고 89페이지에서 거기 시방서 관련돼서 혹시 알아둘기 밑에 4번이에요 프리세스 콘크리트, 크라우트, 물결합제비는 45%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8번의 유동화 콘크리트의 개념이에요 유동화 유동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화제를 첨가한 것이 유동화 콘크리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중에 기본 배합이 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기본 배합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예요 베이스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 베이스 콘크리트를 자, 비비해 놓고 여기에다가 유동화제를 첨가하는 거죠 유동화제 유동화제를 우리가 첨가하게 되면 유동화 콘크리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을 높여준 유동화 콘크리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동화제를 첨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동 2번에 보시면 해놨죠 자, 거기에 슬럼프 첨가량은 100mm 이하가 원칙이 되고요 그러면 이 베이스 콘크리트일 때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이때 슬럼프 값 첨가량은 슬럼프 값 또는 치 라고 했습니다 치 이거는 첨가량이 100mm 이하가 돼야 된다 표준은 거기 쓰는 것이고요 최대 치는 100mm 이하가 되도록 유동화제를 첨가하자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제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유동화제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시멘트 모래 자갈 이걸 혼합을 했잖아요 혼합을 했을 때 그때 접착력이 있는 게 시멘트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화제를 첨가하면 시멘트의 접착력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상회복합니다 그래서 탓을 할 때는 접착력이 없어야 잘 들어가겠죠 그것이 바로 유동화 콘크리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으로는 제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피가 끌죽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아스피린이죠 피를 묽게 해주는 건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계속 드셔야 되잖아요 아스피린다 그래서 원래 아스피린이 좋은 점이 그죠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스피린 먹으면 그래서 유동화제는 공격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약품입니다 유동화제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슬럼프 최대 값은 유동화하면 212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보통 슬럼프 값은 최대치가 이렇게 보면 돼 슬럼프 값은 콘크리트가 조건 안 나오죠 기본은 이거 150mm가 기본이에요 150mm 이게 최대치인데 이게 기본 최대치 이건 기본인데 여기에서 경량골제 사용하면 180mm 돼요 180mm 해야 됐네 이거는 경량골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유동화 유동화가 나오면 그것은 210mm 되는 겁니다 210mm 이하 이거는 유동화 유동화 나오고 그 다음에 120mm 이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120mm일 때 고내구성 콩크 될 때 이럴 때 120mm 그래서 20씩 차이 납니다 자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공의 유동화 공의 슬럼프의 공기량 시험은 52mm 마다 1회씩 해주면 된다는 공기량 적정해야 되겠죠 시험적인 측면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화제는 보통 기본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부득이 할 때는 한 번만 우리가 성인받아서 1회만 재유동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제는 원액 사용하고 한꺼번에 다 첨가를 합니다 유동화제는 여러 차례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첨가해서 우리가 유동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하단에 9번에 고내구성 콩크리트가 나옵니다 자 내구성을 높여주는 콩크리트가 고내구성 콩크리트죠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비빔 시작부터 탓을 입건 시간 한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 비비고 나서 일정 시간 내에 우리가 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개념보다 30분 단축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5도 시상일 때 보통 콩크리트가 1.5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1시간 60분 이내에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25도시 미만일 때는 기본 2시간이었죠 여기서는 1.5시간 90분 이내에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25도시 미만일 때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성을 높여준 거죠 그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저거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8번에 슬럼퍼 나오죠 슬럼퍼는 120 이하로 합니다 120mm 더 줄이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9번에 내구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도 적게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디그 체크하시면 돼요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하로 0.2에요 더 줄여요 이게 보통 염화 물량은 기본 얼마에서 0.30 외우라고 했죠 0.3 0.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내구성 공동에 만들기 위해서는 염화 물량을 더 줄이라니까 0.2 이하로 줄이라는 거죠 이 방면에 0.2키로 이하로 더 줄여주자는 겁니다 그 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자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에요 겨울에 얼었다가 이제 봄되면 또 해빙이 되면 높고 동결 융해장을 받는 콘크리트에서는 그래서 먼저 동결 융해장을 받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30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30메가 파스칼 이상은 강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밀실해야 된다는 게 동결 융해를 받는 그만큼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공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30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결합제비는 최대한 적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결합제비는 기본이 얼마라겠어요 모르면 60% 이거 하락했죠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잘 모르면 그런데 만약에 55% 이하로 할 때는 탄산화 저항성 고려할 때죠 탄산화 중성하죠 저항성 고려할 때 이때는 55% 하겠죠 그리고 50% 이하가 스밀성 기준일 때 콘크리트 스밀성 기준일 때 그리고 45% 이하가 바로 재빙하학제 사용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죠 누나 살 때 녹이라고 재빙하학제 사용할 때 뿌릴 수 있죠 이런 경우 그리고 동결 융해입니다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이런 경우 45%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1번 2번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그러면 여러분들 동결 융해도 바로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적게 해주는 거예요 강도는 크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흡수율은 장골제는 3% 이하라고 굵은골제는 2% 이하라고 흡수율을 최대한 적은 걸 써야죠 겨울에 흡수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모래나 자갈이 흡수를 해버리면 동결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하인 걸 사용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다짐이 과도한 진동 다짐에서 공기량의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콘크리트 표면 마분이 장시간 지나치게 시공해서 표면 공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감소되지 않도록 실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동결 융위를 받는 콘크리트는 1번 2번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를 했습니다 특수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특수 콘크리트는 그 콘크리트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뭐 혹시나 이제 앞으로 조금 해둘 것은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를 이렇게 칭합니다 메스 콘크리트 그럼 메스 콘크리트 만들면요 내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열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면하고 내부 온도 차에서 온도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도 균열 그러면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멘트나 이런 거 적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골제나 이런 이제 이렇게죠 이런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해서 뭐 문제 풀이 과정에 메스 콘크리트는 조금 문제 풀이 과정에서 조금 해드릴 겁니다 뭐 기본 과정에서는 자 이 기본서 과정에서 아직 할 필요 없고 아직 한 번도 출제된지는 없고 혹시나 해서 출제될 걸 대비해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특수 콘크리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92배 콘크리트 성질 파트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